와 이 사람 진짜 예쁘다 나는 왜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걸까? 아니 여자친구까지 말하지도 않아 근데 여사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살 바엔 죽는 게 나아 잠시만요! 거기 가만히 계세요 혹시 이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? 편한 여사친? 아니 이건 그럼 나중에 설명서 잘 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여긴 3층인데 어떻게 사람이 있는 걸까? 편한 여사친이라 믿는 셈 치고 한번 해볼까?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여사친이 뿅 편한 여사친이 없던 여사친이 없던 여사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.. 이기든 내가 바보지 야 박진영! 어? 누구세요? 야 장난 치지 마 나 혜연이잖아 누구신데요? 놀러 가자 야 박진영 여기 앉아 오늘 하루 학교는 어땠는데? 아 진짜 재미도 없고 야 이제 나만 믿고 학교생활 즐겁게 해보자고 알기? 가자 야 박진영 친구끼리 별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? 좋지 그럼 이제 네 별명은 박토순이야 알겠어? 왜? 귀여우니까 좋아 나한테 이렇게 귀여운 여사진이 생겼다니 야 박진영 오늘 끝나고 뭐하냐 학교? 나? 오늘 할게 없어 야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? 좋지 기다려봐 내가 팝콘도 사왔거든 아니 이것은 맛있겠다 야 저거 또 겁나 웃겨 하하하하 겁나 재밌다 그치? 야 왜 이거 안 넣어? 어? 손에다 쑤셔야지 야 귀엽다 아 아니 원래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도는 건가? 토순아 요가 너무 슬프지 않아? 어? 그러니까 야 빨리 같이 가자 네 뭐 어때요? 이렇게 좋은데 토순아 나 오늘 너희 집가도 돼? 그래 야 오늘 토순아 너네 진짜 귀엽다 나 여기서 좀 누워서 자도 되나? 당연하지 잠시만 잠시만 아 진짜 냄새 안 나? 무슨 냄새? 내 발냄새 아니 이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이거 뭐라고 그랬냐? 진짜 미친.. 미친 년? 니 지금 나한테 미친 년이라고 했냐? 그래 했다 어쩔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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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뻐 편한 친구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 보자 나 간다 아 저 미친 년 하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무슨 내 거다 아 아 아 아